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개? 10개요? 잘 모르시네요. 10개 금방 오케이 하면요. 조만간 12개 달라 그래요. 그래서 일단 먼저 딱 해가. 일단 이거는 그린올라가 무조건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10개 접어주고 정교수님하고 누님하고 조교수님하고 오케이. 한번 제대로 한번. 아이고. 돌 맞고 나오셔야지. 왼쪽으로 보셨는데도 또 오른쪽으로. 아 나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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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 공이네. 정교수는. 그게 네 공이다. 공 보여요? 저 밑에 있어. 저 밑에. 봤어요 봤어요. 내가 주워드릴게. 어떻게 전반을 지났는데. 한타도 못 줄었네. 이런. 와. 내 양파 했는데도 못 줄였어요? 하나 줄었죠. 이제 아홉개 남았어. 첫 털은 양파지. 첫 털은 양파지. 첫 털은 양파지. 박빙이다 박빙이다. 아. 못 구우니까 안되네. 역시. 스포츠는 자고파야겠다. 하하하하. 이런. 무슨.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이렇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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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책undenchan으로 áz다. 아닙니다. 아. 야자. 조심하이솔. 이제! 어. 아이소. 아이소. 를 넘기면 되요 어디 가세요 누님 쓰리온 예 역쟁이 폰하겠네 저도 포온 쓰리온 쓰리온 이죠 여우장도 포온이고 쓰리온 쓰리온 네 포온이네 어 최선 비겨야 되는데 준비되시면 조금 아 차비 이쪽으로 더 봐야 되네 나이 있잖아 봐 나이 또 봤는데도 이거 내려가고 아니야 아니야 남의 말 믿지 마십시오 눈이 마크를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야 돼서 아 국장님 준비하십시오 예 예 어림없지 잘 때렸는데 바꿔봐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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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공 아니에요 공 아니구나 예 저 마스크 아 그래도 둘이 아니 남의 났거든요 누가 버려놓고 봤어 아이고야 저번 노래 한타주라서 마음이 편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헤헤헤 펑커 못나왔네 저희는 툰 노님 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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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죄송하지만 저거 OBT 잖아 해저드 아니야? 물에 빠진건데? 해저드는 빨간거 여기 있잖아 오, 갑자기 두 분 다 너무 잘 지시는 거 아닙니까? 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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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너희 파이브 원 두펐다 그쵸 일곱개 좋고 계좌도 포함했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땅에 놓고 치게 어 잘 쳤다 오른쪽으로 살짝 가긴 했지만 아 나만 으 으 으 으 우와 눈님 나무 맞고 맞고 들어왔네 우와 구사일생인데 구사일생 전생에 역시 한타 쳐주시는 센스 으 잘갔다 어림없지 쓰리온 하하 누님도 쓰리온 투원이지 밥이야 투원 어 그래 저희는 투원 내가 쓰리온 바보라 카지마라 네 용성님이랑 나는 투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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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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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처음 하셨어 으 으 빨리 해라 파다 으 으 우와 기가 막히게 파 하셨네 아싸 우리 좀 줄을 수 있겠다 으 의림없다 안 돼 절대 마크 마크 으 네 여긴 요거 조금만 틀어 볼게요 예 여긴 틀어봅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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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님 양파 오 좋다 네 용장님 구운 곳 있어요? 아 버텨주시 아 못오러갔다 하하 예 하 하 미치기만 하면 돼 나는 그렇지 잘했어 파이브온 원포터 뭘 파이브온이야 어쩌나 포온이지 아니 저걸 포온이라면 투포터고 파이브온이면 원포터고 내 말은 그래? 맞잖아 내가 그것까지 듣고 해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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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그러고 있어 아니 내가 이게 포온인데 넣으면 얘하고 똑같잖아 넣으면 복이고 와 너 없다 오 오 오 오 꿋샷 어디갔어 지금 나무쪽으로 보냈어요 저 위에 내려온다 잠정고 하나 칩쇼 저 위에 있어요 내가 꺼내서 치면 되겠네 잡고 내려와서 칠께요 굿샷 잘 쳤어 잘 쳤어 아 아 약간 내려놓고 그 옆에서 칩쇼 아 또 넘어갔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많이 쳤어요 넣으시면 양파 자 하십쇼 넣으시면 하십쇼 준비된 사람들부터 해봐야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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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포기했는데 이게 진짜 끝날 때 끝난 게 아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올 남겨놨는데 우리 몇개 차인데 플러스 10개 차입니다 플러스 10개 차이요 65억개고 언니랑 저는 69개 70억개 예 여기서 이겨야 돼요 아 기가 막히게 또 이것도 비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 와 와 너님 축하해요 괜찮아요 예 양파시고 제가 파 해가지고 다섯개 아 쓰레예요 또 네 와 너무 심한데 파쓸이네 파쓸이네 자자자 정교수 화이팅 야 마지막 이제 누가 이기느냐 비기느냐 이야 진짜 쫀쫀해 국장님 화이팅 예 와 이건 진짜 참 아 자 누가누가 못하나지만 진짜 쫄깃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어떻게 전반전 전반전 예 그 스퀘어 상황에서 전반은 잊어버리고 이야 아 역시 네 진짜 기가 막힌 타수 쫄깃쫄깃하네 쫄깃 나를 입고 안 보고 먼저 봐 하하하하하하 누님 그 장구 끝에 악수와요 연습하세요 네 너는 벌써 집에 갈 준비하고 있나 네 아이고 아름답네 네 근데 진짜 경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내가 생각을 못했네 서로만 보내면 되는데 아 아니 옛날에 김종원장님이 왜 어금니 꽉 깨물고 있잖아요 후반 8번홀 9번홀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지 내가 하하하하 후단이 다 치는데 후단이 오늘 더 안 났네 기다리고 있다가 쟤 양파할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하하하하하 타수는 언젠가 한번 나온다면서 하하하하 와 근데 진짜 진짜 분하던데 하하하하 왜왜 아직 뭐 멀었구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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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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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굿샷 여기가 3번째 넷 우와 눈이 눈이 공 찾으셨어요 정규수 세번째지? 양파입니다 양파 3원 2포트 저도 3원 2포트 양파 1포트 아 기가 막히게 동타로 마감했습니다 아 아름답지요 마지막에 너의 그 양파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